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으로 고민합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상품 가운데 어떤 것을 내가 정말 원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는 사람의 신체 반응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지금 29cm 애플워치 앱을 통해 경험하는 전혀 다른 쇼핑 솔루션, 하트 쇼핑을 소개합니다. 하트 쇼핑은 당신의 심박수를 지속적으로 간지합니다. 다음에 놀라운 기능들을 위해서 말이죠. 하트인 모드는 당신의 마음이 정말 원하는 상품을 찾아주는 혁신적인 기능입니다. 쇼핑 중에 심박수가 기준 대비 1.2배에서 1.5배 사이일 때 작동하여 당신이 가장 만족할 만한 상품을 정확히 보여주죠. 이 구간의 심박수에서 구매한 경우 만족도가 가장 높다는 우리의 연구 결과에 기반해서 말입니다. 릴렉스 모드는 충동구매로 후회하고 싶지 않은 당신을 위한 더없이 완벽한 기능입니다. 특정 상품을 볼 때 신장이 기준 대비 1.5배 이상 급격히 뛴다면 흥분을 가라앉히도록 심호흡을 유도합니다. 충동구매 후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말이죠. 한편 러브인 모드는 거부할 수 없는 당신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릴렉스 모드로 당신의 마음이 평정심을 찾았음에도 같은 상품에서 심박수가 또 급격히 상승한다면 심호흡 대신 쇼핑백에 닿는 것을 제안합니다. 당신의 심장이 보내는 강력한 요청에 대한 응답이니까요. 하트 리포트는 하트인 모드와 릴렉스 모드가 활성화된 횟수와 시간대를 분석하여 당신이 가장 이상적으로 쇼핑할 수 있는 시간대를 추천합니다. 선택에 대한 고민과 후회로부터 당신을 해방시켜줄 29cm의 놀라운 쇼핑 솔루션. 심장이 안내하는 더 나은 선택. 하트 쇼핑으로 경험하세요. 29cm는 당신의 더 나은 선택을 돕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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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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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